오늘은 겨울 아우터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는 진짜 진짜 추워 죽는 계절이 아니고서는 얼쥬코거든요. 뭐 또 부릴 수 있을 때 부리자 해서 최대한 얼쥬코를 입는 편이고 그래서 오늘은 얼쥬코도 꽤나 따숩게 입을 수 있는 아우터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번 겨울 내내 돌려입고 있는 제품들이라서 진짜 저의 찐 애정템들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요리의 코트입니다. 제가 이거는 12월에 구매를 해서 지금도 정말 잘 입고 있는 아우터 중에 하나인데 요즘은 또 숏한 기장의 아우터가 인기도 많고 얘가 또 유독 흘러내리는 느낌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거든요. 요런 하프 기장에 벨트가 있는 코트 같은 경우에는 잘못 입으면 정말 쉽게 부해볼 수가 있어서 저도 받아보기 전까지는 살짝 걱정을 하긴 했었는데 걱정할 필요 없이 정말 유연하게 딱 몸에 맞게 흘러내리는 핏이 나와요. 저희 엄마도 저 이거 입은 거 보고 세련됐다고 해가지고 저도 바로 뿌듯했던 제품입니다. 제품은 소재감도 되게 고급스러워요. 부들부들하고 거기다가 털 빠짐도 없고 구김도 거의 안 가는 편이라서 진짜 잘 샀다 싶은 제품이고요. 이 코트가 뻣뻣하지가 않다 보니까 벨트를 꽉 묶거나 아니면 살짝 풀어서 스타일링을 해도 부해 보이지 않고 되게 자연스러운 핏이 나와서 좋은데 조금 아쉬운 거는 벨트가 되게 잘 풀리기는 해요. 핸드메이드 코트여서 보온감을 좀 걱정할 수가 있긴 한데 저는 요즘 같은 계절에도 정말 잘 입을 정도로 머플러 하나만 잘 해주면 진짜 따숩게 입기가 괜찮더라고요. 이거는 좀 여유감이 있는 핏이기 때문에 두께감 살짝 들어간 니트랑 코디하기도 괜찮고요. 특히나 특히나 바지랑 매치했을 때가 제일 예뻤던 거 같아요. 그 다음은 미니스커트도 잘 어울렸고요. 그리고 저의 인생 첫 무스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제품 이거는 가네스라에서 선물로 보내주신 제품인데 제가 가네스라 니트를 좀 추천을 해드렸잖아요. 그 영상 예쁘게 봐주셔서 이렇게 연말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제가 부해 보이는 걸 워낙 질색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이런 무스탕이나 퍼자켓을 정말 잘 안 입는 편이고 그래서 얘도 입어보기 전까지는 진짜로 기대를 안 했는데 입어보고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싶더라고요. 얘는 리버서블 제품이라서 이렇게 무스탕 제품도 있고 밖에는 양털 제품인데 저는 여전히 무스탕은 살짝 친하지 않아서 이렇게 양털 자켓 위주로 입고 있어요. 이게 리버서블, 양털 무스탕 치고는 핏이 꽤 포멀하게 나오는 편이에요. 이런 거 진짜 잘못 입으면 유연하지도 않고 딱딱해서 이렇게 위로 붕 뜨면서 어색해지는 핏 있잖아요. 저는 딱 그런 걸 너무 싫어해서 피하려고 했는데 이게 진짜 이쁘게 핏 좀 나오더라고요. 뭔가 되게 무게감 있게 아래로 착 내려가는 느낌? 그리고 털 빠짐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털 빠짐은 진짜 거의 없는 편이기는 해요. 이렇게 잡아 뜯어도 뭐가 나오지 않는데 털도 되게 짧고요. 그래도 입기 전에는 돌돌이 한번 돌려서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가네스라 메이드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퀄리티 좋게 잘 뽑아내기 때문에 무스탕 쪽 뒤집어 보면 이렇게 뽀얀 아이보리 컬러인데 저는 이쪽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블루브릭 제품인데 제가 이거는 영상으로 조금 조금 보여드리긴 했어요. 얘는 부클 소재의 아우터이기 때문에 보온감이 미쳤습니다. 정말 따뜻한 제품이에요. 하프 코트 춥다? 그거 다 옛말입니다. 그리고 유난히 이 코트를 입으면 DM이 많이 와요. 코트 질문이 얘는 되게 진한 네이비 컬러라서 거의 블랙에 가깝고요. 살짝 햇빛에 조금 비춰졌을 때 푸른기가 도는 정도? 그리고 하프 기장의 아우터치고 되게 클래식한 느낌이 잘 나요. 보통은 좀 미니멀하거나 살짝 러블리한 느낌들이 많은데 얘는 딱 클래식하다는 느낌이 정말 잘 맞는 제품이고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은하철도 999에 메테일이 좀 생각이 나요. 입으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클래식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원피스, 스커트, 팬츠 다 잘 어울리다 보니까 확실히 좀 손이 더 많이 가는 제품이고요. 또 제가 부해 보이는 거 딱 질색이어서 부클 제품도 진짜 거의 안 입다시피 했는데 모든 부클이 다 이렇게 핏이 만들어진다면 저는 앞으로 꾸준히 입을 의향이 있을 만큼 핏이 정말 예쁘게 나왔어요. 군사도 되게 잘 잡아주고 부해 보이지 않고 아래로 딱 예쁘게 정핏으로 나오는 그런 클래식한 하프코트다. 추울 때는 이렇게 넥라인 조금 올려서 입기도 하고 이게 또 이렇게 있으니까 진짜 오랜만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를 한 아우터예요. 저는 아우터는 조금 비싼 돈을 주더라도 좋은 걸 사서 오래 입자 약간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좀 브랜드 제품 위주로 구매를 하긴 했었는데 미뉴웨트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쇼핑몰이잖아요. 그래서 믿고 구매를 했거든요. 이게 또 평이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10만 원대인데 가격 대비 진짜 가성비 괜찮은 제품이에요. 얘는 울로 된 코트예요. 그래서 되게 고급스러운 제품처럼 야들야들 차르르 흐르는 핏이 아니라 탄탄하게 일자로 조금 무겁게 딱 떨어지는 핏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포멀한 코트 핏을 찾으시는 분들한테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은 제품 일자로 툭 떨어지는 그런 핏의 코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코트 같은 경우에는 좀 되게 편한 룩 뭐 조거 팬츠나 그냥 통 넓은 바지에다가 맨투맨 하나 입고 이거 하나 걸치고 머플러 딱 해주면 되게 코디가 살아요. 조금 멋돌이스러운 코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코디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고 저는 은근 데일리로 되게 손이 많이 갔던 제품이어서 여러분한테도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저의 애증의 이 톰부위 코트 이건 제가 2년 전 겨울에 구매를 해가지고 입을 때마다 무늬를 정말 많이 받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매장 가서 구매를 했고요. 톰부위 제품들이 정말 다 길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서 바로 수선을 맡기고 입었던 제품인데 기장 수선이 조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원래 코트의 핏과는 좀 다르게 연출이 되더라고요. 너무 어정쩡한 느낌도 있고 체구가 확실히 좀 작다 보니까 코트가 뭔가 커 보이기도 하고 좀 부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코트 같은 경우에는 벨트를 뒤로 묶어서 살짝 허리라인을 강조해서 입긴 했었거든요. 근데 톰부위도 이렇게 벨트 끈이 끊긴다는 거 이거 살 때부터 조금 아슬아슬하다 싶더니만은 2년만에 결국은 끊기고 말았습니다. 컬러가 되게 잘 나온 고급스러운 카멜 컬러라서 아마 입었을 때 좀 문의가 많이 오는 것 같은데 되게 노란빛도 아니고 붉은빛도 아니고 엄청 단정한 카멜 컬러예요. 근데 진짜 솔직히 저랑 잘 어울리는 톤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겨울에 카멜 코트는 또 낭만이기 때문에 이 코트는 되게 잘 입었고 올해도 좀 종종 꺼내서 입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 제품 이거는 저의 시트키 같은 코트거든요. 근데 일단 좀 추워요. 오늘 보여드린 아우터 중에서 가장 추운 제품이라 요즘에는 살짝 손이 덜 가긴 하더라고요. 이거는 온전히 핏감만 보고 구매를 한 제품이고 진짜 제가 딱 찾던 그런 디자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입으면 무조건 예뻐 보여요. 되게 세상 샤랄라한 핏감이긴 한데 컬러감이 중후한 네이비다 보니까 엄청 고급스럽게 딱 중화시켜주는 느낌이에요. 밑단이 플레어처럼 퍼지기 때문에 걸어 다닐 때 진짜 이 핏감이 정말 예쁩니다. 모델분은 살짝 무릎 기장으로 입으셨는데 저는 키가 작다 보니까 오히려 좀 드레시한 그런 코트로 진짜 잘 입고 있어요. 이거 개인적으로 블랙이랑 아이보리 컬러 내주셔도 무조건 살 만큼 진짜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고 그리고 소재감도 좀 고급스럽기는 해요. 가격값 하네 하는 느낌? 코트 자체가 되게 유연하게 부드럽게 좀 흐르는 느낌이라 안에 두꺼운 것보다는 살짝 얇게 입. 지금처럼 이런 얇은 니트 하나 입고 입는 게 제일 예쁘긴 해서 요즘에는 조금 손이 안 갔던 제품이기는 하지만 정말 정말 제가 올해 겨울 가장 좋아하는 아우터라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진짜 이번 겨울 내내 돌려서 정말 잘 입고 있는 6가지 아우터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너무 추울 때는 저도 패딩 입고 다니긴 하지만 진짜 최대한 얼추코를 좀 지켜보고 싶어서 저는 이렇게 잘 입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래도 아우터는 이번 영상이 끝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아무튼 또 예쁜 거 있으면 꼭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